다행히 경험치는 얼마 안빠져가지구 야아이 또 거미나오기 시작했어요 저 거미가 초반에 엄청 무서운 놈이요 초반에 엄청 무서운 놈이야 이겁니다 법사는 여기 어떻게 깨냐? 대충 패턴이야 이제 알겠는데 마지막에 거기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 뭐야이거 아이씨 어 뭐야 아무튼 패턴이 바뀌었어 안하던거래 왜 안하던걸 왜 하시나요 안하는걸 왜 하시나요 어 Garoud 아들 아들 나갔어요. 저걸 빨리 깨야 되는데 아이씨. 이제 못 깨요. 저런 피를 빨지. 가까이 가서 때릴 수도 없어요. 피가 쭉쭉쭉 빠져가지고. 똥꼴을 조심해줘. 저걸 조심해야지. 저걸. 또 시작이야. 아이씨. 나 약 아홉 개나 있어요. 아 안보여. 아이씨. 피를 회복을 못하게 해야지. 어 이거 여기다 깔았다 야. 에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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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저기로 못가게 꼬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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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있어도 많이 빼네. 촉수 때리면 피 단다고 인마. 여기 때리면. 이거 봐. 내 피가 너무 많이 까지잖아. 요즘 너무 리스크가 크지. 미리 이걸 뽀개는게 낫지 요런걸 뽀개 놓는게 낫지 아 주문을 쓸 수가 없어 와 벌써 반비까지 찼어? 아이씨 똥치매 똥치매 이건 다 뽀개는건 불가능이다 뿌리는게 이씨 한 일곱개 뿌리네 이거 리스크가 너무 커 이거 랩 아니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거짓말 타격감 좋은데? 후지긴 니가 이 게임을 패드로 안해봐서 그래 탈감 아주 좋단다 경험치가 6,930원을 줬어 거의 7,000원을 줬어 경험치를 우라스 장창검 어? 전설이다 어... 67 공속도 빠른데? 아 여기다가 독을 발랐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 아마 양손이라서 한손으로 공격하면 자빠질 거예요 아흥 이거 봐 양손으로 싸워야돼 방패 돌면은 쓰질 못해 한 손 무거워가지고 이거 봐 무거워서 안돼 네 번째 보스 잡았네 네 번째 보스 잡았네 이게 뭔가 근데 사기치려는 거 같은데 됐어 감사합니다 내가 할 거야 안녕하십니까 사기치려는 거 같아 나한테 석판 가져가서 지가 아이템 챙기려고 이거 이거 왜 안나가지 지 내가 처음에 들어온 길이 여길텐데 그러면 여기서 아이템 먹을 수 있을 거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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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하고 가야겠다 보상을... 보스를 잡으면 항상 보상을 줘요 보스가 떨구는 아이템이 있고 아 이거... 레벨업 하고 올까? 7,000원이나 줬는데 어 이게 보상이야 근데 공짜로 안 줘요 뭔가를 풀어야돼 들어가서요 뭔가 이상한걸 이번에는 공짜로 줄 것 같은데 상자 세 개 있는 거 보니까 어어 물약 빵 빵빠래 소리가 나야돼 좋은 아이템은 이런... 이런거는 쓰레기 빵빠래 소리가 나야되는데 에이씨 다 그지다 그 경험치 갖고 왔으면 좀 좋은거 나왔을려나 경험치를 오래 보유하고 다닐수록 경험치를 더 많이 주고 좋은 아이템을 더 많이 줘요 대신 죽으면 떨구고 그니까 처음 할때는 그냥 뭐 그냥 바로 저기다 갖다 꼬라박는게 나아 나중에 2회차 3회차 할때나 좀 익숙해지고 나서 어 깜짝이 어 놀래라 이씨 저기 안에 들어갔다 나와도 쟨 되네 이제 물약이 10개다 물약 걱정은 없겠다 이제 그 여자가 어디로 갔지 아까 그 여자가 어디로 갔지 이쪽으로 갔나? 이쪽으로 갔나? 이자가 이쪽에서 내려왔지요 그럼 이쪽으로 갔다 회차 양도 뭐야 나 시간만 가래뱃는줄 알았네 이씨 으악! 가길래 크루크나트킬 루어하아크 내가 좋은 이유는 내가 지금 죽을때봐 힐카우 리워드 미 유 크레이크 기간지가 안좋으신가봐요 보상 리워드 뭐 가 크레이크 루 하블링 스톨 크레이크 유 맨 스톨 로하이크 네 육 육 인간의 두개골 나 다섯개 있는데 다섯개 주선하는데 다섯개 주선하는데 크레이크 크레이크 폐인 울익 스톨 크레이 크레이 크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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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개 고리다 다섯개 있다 왜 아무것도 안줘 다 직접 upp 보가좌라는 이야기야? 다섯개를 하나씩 주는거야 설마 아 다섯개 다 줬네 이거를 몇개를.. 몇십개를 줌 아 퀘스트 아이템이 있겠구나 다 좋네 한 열몇개 갖다주면 좋은 아이템 주나? 문이 왜 이렇게 많어? 아이씨 어 러브 덕 님 팬 가입 고맙습니다 이쪽은 안 열리고 중간 Before 아아 나 거미 있는데 싫은데 일로 가야지 동굴으로 가자 범위 진짜 짜증나 범위 진짜 짜증나 와 두마리야? 와 범위 제끼리 진짜 범위 진짜 범위 진짜 와 진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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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범위 지금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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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마리 있으면 이건 답이 안나와 거미가 최종 부스 같아 근데 저 거미가 초반에도 나옵니다 게임 시작하자마자 한마리 걔한테 멘붕이 왔니 걔 못잡아 아 크로크 소리 또 들어야 돼 아 저 소리 또 들어야 돼 한마리씩 꼬셔잡아야 돼 꼬셔라 꼬셔라 천정에 매달려 있다 크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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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왔어 크로크 아이 잘피해요 하나 잡았고 크로크 들어와 한마리가 위에 더 있을거야 아까 두마리였거든 아닌가? 아 저기있다 아 상자있는데? 상자 먼저 먹을까? 소리가 좋은 소리가 아니야 맑고 고운 소리가 안나 아이템이 그지란 얘기죠 잠시 일단 가빈이 나왔다 이걸 이걸 도리로 알았다 여기 도리로 아유 진짜 이씨 발까아기 이걸 뽀개도 독에 걸리고 왜왜왜 싸워 어어 어그로? 내비툭어 심심한가 보지 불금에 집에 혼자 있고 대화할 사람은 없고 니네들이랑 얘기하고 싶은거야 쟤는 누군가 말을 걸어줬으면 아 이것이 떨어져 죽으면 어떡하지? 어헤어허허허허허 허허헣헣허허헁허헛흫허헛흥ㅎㅎ csak 여길 내가 가야되나 말아야되나 이씨 약먹는건 의미가 없는데 아 여기 거기잖아 처음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길이 어어어어어어 하하하하 아 상자다 점프로 하면 자동으로 굴러 애가 그래 이런 소리가 좋은 소리야 좋은 소리 그리핀 방어구 중갑 방어구 방어력이 더 높아졌군 이 말꼬 구운 소리 꼭 점프하면 애가 한번 굴러 어 다 먹었나? 시끄럽다 이빨 시끄럽다 이리로 가야되는군 왜 심장 박동 소리가 나지? 야 이리로와 이리로와 여길 거리는 중 어어 빛이 오는거 어디 어딨어? 저기 위에 있어 저기 위에 있어 아이 올라가지 못하게 빛이 오는걸 찾아서 어이씨 어디있냐 빛이 오는거야 여깄다 가 여기 이거 열리는 문인가? 안 열리네 야 이거 꼭 왕자의 게임의 그 철어.. 칠왕자 저거 미니어처버전인데? 철왕자 째깐한게 귀엽네 아 여기 스위치가 있네 원래 성체로 바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무슨 경비대장인가 그 새끼가 나 죄수라고 안 열어줬 문을 그렇게 지금 돌아서 뺑돌아서 가는거야 빨리! 여기가 꺼져! 드디어 성체 들어왔네 남아! 여기 뭐해? 도망친거군 겁쟁이들 도망친거군 겁쟁이들 도망친거군 겁쟁이들 어 어 그러면 내가 방법을 찾아주지 대신 부당 2,000원씩이야 돈을 준비해라 지하 무덤을 뒤지며 성체에 있는 안타나스를 찾으시오 잠깐 여기 처음에 거기네 여기 내려가면 원형 투기장 같은 거 있고 거긴데 맞네 맞네 근데 뭐가 좀 바뀌었어 몹이 바뀌었어 이里 liquid 불편한 것들 아 예 그렇죠 어 예 예 예 예